이번 시간에는 html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를 html이라고 합니다. html이란 이 단어는 어떤 단어들의 조합인데요. 그 어떤 단어인지를 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앞쪽에 있는 ht라고 하는 것은 hypertext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hypertext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와 문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식의 문서 시스템을 hypertext라고 하는데 이 hypertext를 다른 말로는 쉽게 얘기해서 link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link가 있어서 어떤 link를 클릭하면 다른 문서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죠. 바로 그게 hypertext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arkup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태그라고 하는 형태의 형식을 통해서 정의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nguage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은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language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language는 우리말로는 언어라는 뜻이죠. 이 언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언어의 역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세계 또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차이점이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대상들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쓰는 언어와는 다르게 프로그래밍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컴퓨터 또는 시스템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언어, languag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약속이죠. 그래서 제가 안녕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그것을 인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저와 상대방이 안녕이라고 하는 기호나 또는 음가를 인사로 사전에 이해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약속이 이미 성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의미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 있잖아요. 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가 바로 html이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이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과 이 언어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이런 것들이 미리 약속되어 있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약속과 정의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이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를 컴퓨터에게 정확하게는 브라우저에게 제출하게 되면 브라우저는 그것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나 또는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기지, 줄여서 html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htm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